봉준이 잘했어 타? 아 뭐야 설마 김봉준? 여기로 와야될거같은데? 채팅할 그것때문에 아 봉준이 왜이렇게 얼타냐? 여기 못들어오고 보경 로이 샤벨트 비번 1 어 들어왔다 봉준아 아 하이하이 너 스타 너 좀 한다던데? 어 역시 노템이 재밌지? 어 태기형 나갔는데? 오? 저그? 야 태태는 재미없다 어 태태는 재미없다 솔직히 부정테라 할게요 어 아무거나 해 어 자신있는거 어 그게 그게 낫지 어 어차피 어버치나 메치나 리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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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반대쪽 이 쪽으로 기손제협 들어가구요 기손제협 기손제협이야 나 이거 아 사적인데요 정말 불편합니다 아 사적인데요 너무 불편해요 진지하게 껀추럴 줄여버렸죠 개꿀 집이라 이게 개꿀 집이라 이게 개꿀 집이 개꿀 집이 아 프로브 쬐고 했냐? 저 드라곤이 존나 빨리 와 전진 게이트냐? 야 전진 게이트냐 이거? 존나 많아 드라곤이 개이득 너무 봐버리고 있구요 8킬 당황했구요 전진 게이트냐 터지면 대박 봉쥬이 멘탈 터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고 있구요 롤하러 가자 봉쥬란 우리 어? 깨졌구요 어? 룰루랄라 울어버리기 남타 존나 할걸 SCV 슈바라마 왜 이렇게 어? 좋구요 봉쥬이 약간 방심할때 본진으로 갈진 모르겠지 터트려버리기 본진으로 쇄도해버리기 멘탈 터트려버리기 질질 짜게 만들어버리기 photographer 스크랩 버리고갑니다 일 못하는것 자체가 존나 손해지 음? 흠! 고와이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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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씨발! 아, 뭐야! 아 존나 빡치네 지금 아 2인고 있는데 야 아 아 존나 빡쳤다 다시 1개 간다 리버 간다 리버 간다 와 와 암만에 맺었는데 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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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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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 Vault 5. izaribal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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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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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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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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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